와 메리너스 여기에 구리가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한이랑 우리 구리 같이 만났으면 대박이었을텐데 시애틀이라고 하네 아 고양이 냄새가 난다 이 그리운 냄새 뭐지? 그리운 냄새? 자 초고 오우 꼴보소? 키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데 그렇지! 낫배드 낫배드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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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시애틀 그리워 한때 의지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선 지금 최강이라고 시애틀이 여기도 미러키가 미러키가 나 미러키를 최강으로 내가 만들겠스 짝 까비 짝 아이구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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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커트 나이스 그렇지 아잉 이겹 자왜 까비 오오오오 아우샛 나이스 커버 너무 좋았다 에잇 운이 안좋았어 잘 맞았는데 운이 안좋았어 오우슈 아 왜 내렸어 가운데인데 그렇지 야 가운데 물렸지만 달랐지만 뻗지만 널있었지 그래 퍼브 근데 한가운데 두개는 이게 잘못한거다 쑤 레디펄 해야지 레디 해야지 레디 가는거지 자투 어렵지 않아요 아까 자투 강력해졌다거나 이제 자투 잘 쳐요 아 다이제 잘 쳐요 펑크 잘친다고 잘친다고 쓰리 가냐 쓰리 가냐 달려줘 아우 아우씨 잔투많이 늘었다고 능력하잖아 자꾸 아우 괜찮아 괜찮아 9회발 9회초 말루 아우 잡음을 쓰리야 잡음을 쓰리 잡음을 쓰리 잡음을 쓰리 아우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강렬 경기 끝 Stuart иход위도 아주 훌륭해 오른하늘 이러 체인저 체인저 개헤드번 이걸 피해 어우 아 나이스 체인저 웃지마 한 번 더 담아주고 그렇 아 껍다 살짝 미스 그라 뭐지 어이 이게 무슨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순식간에 그냥 한 게임에 사라져버렸네 인스포 나이스 와하하 게임 이겼어 요즘 우투에 강한 판입니다 자투에 강한 어우 이건 너무 안좋구요 징! 어! 아프지 않았는데 똑같은거 3개 연장 3개 던져? 깡다고 웃어? 어우씨 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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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드 트라이드 어? 야 여기만 한 절장 5개 던지지 않았냐 진짜 짜증나네 다소비상울 괜찮은 bout 나이스 안되지 맞아믹 이렇게 현존 최강이 누군지 알려줘야지 CS는 이제 갔다고 뛰어떻어뛰어뛰어뛰어 자 그렇다 전부부터 갑니다 저거부터 강력하게 간다 그렇지 어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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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아웃 일루 노아웃 일루 헐 헐 헐 오호 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하 드디어 차가 내는구만 803 드디어 나가지 않았어 우리팀이 좀 해결할 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주이 야 일루 세입 해야겠지 엇 어 i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메리스벙ึbean 삼진 경기 끝 오클랜드다 그래 나 오클랜드를 아직 잘 못찼는데 이 초록겜몰들 나 여기 경기장이 맘에 안 들어 코어 말라 시작부터 샷 골라주고 피꼬치네 피꼬치 왜 여깄는데 와 시리포 이상하게 잘어울려 골 어 골 오 쫄깃쫄깃한데 첫번째 부터 오케 나이스 버튼 오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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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취 어떡해요 코치님 어떡해 싹쓰리 일단 싹쓰리 좋아요 오 이번에도 1-2로 저거부터 가 아우 참았어 겸손하겠네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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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한번더 기회를 줄게 겸손한 마음을 치자 아 까비 오우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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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칠만하죠 추가점 돌릴만하죠 아 아 체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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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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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팍 홈팍 아이씨 안 돼 아깝다 블랙반 블랙반 오우 각도봐 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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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 좋았다 혼되지마 씨 좋았는데 이런거 한번 가볼만 하지않냐 알리구나 오 뭐야 왜 세입이야 무슨일이야 야 이거 리플레임 마약하는거 아냐 이거 어떻게 세입이야 이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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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블랙반 블랙반 킬러 간다 나이스 블랙반 킬러어 나이스 블랙반 킬러어 침거 던질줄 알았다 이 녀석아 오 스틸사인 나왔구요 언제 알겠지 morning . 라이스 아 아 죽었다 에이 아시군 메이슨 밀러 오 클랜드 킬러가 오 클랜드 킬러가 오우 오오우 오오우 오오ㅓ 쒸아아 진짜 안 돼죠 사완탁 형님 나이스에 아 안돼 다리가 너무 느리다 아니 도루를 할만큼은 달리 스팀 능력은 없는거같아 한정은 계속 뛰어져야 능력치가 오릅니다 여러분 짧다 짧다 짧았다 짧았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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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메이슨 밀러 한번 더 들어와봐라 더 들어와봐 초고 갈테니깐 오우씨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단타 경기 나이스 백 필사인 한번 더 나왔구요 이번엔 뺏는다 메이슨 밀러 당신의 마음을 훔쳐보겠스 마음을 훔치기 또 죽었죠 아 그래서 승리 나잇 오우최고 난이도에서 지금 타마로 뚝 칠리 아주 그냥 쓰금 빠꾸나 합니다 진짜 아 와 조금만 앞에서 맞았어도 상처 나왔는데 아쉽다 가자 홀 팀 내에선 타일 1이고 오오 나이스 참았구요 아 태어 나이스야 나의 도루는 계속된다 고 오 앗 어떻게 됐어 앗 야씨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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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계속 갑시다 2대3 이기고 있어요 헐 헐 어 그래도 피지컬 개쩌는 투수들이 이렇게 많냐 얘네 피지컬 왜저래 아이씨 가운데를 이씨 어디 치는겨 아이씨 어디 치는겨 오케이 립듐 아이씨 아이씨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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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타마 못보겠다 타마 타마 못보겠 어이씨 다행이다 1점밖에 안좋은데 내가 여기서 치고 사고 내가 여기서 따라 나갈게 얘들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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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까비 하지만 게임은 이겼죠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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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클랜드 뭐 클랜드 뭐 그냥 삐발라줘야지 그냥 어 클랜드는 그냥 무조건이지 자 다음 누구냐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